안녕하십니까 현실입니다. 오늘은 쿠팡 이츠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난 머리가 왜 이러냐구요? 출근시간이라 씻고 나와서 촬영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 그 회사가 문을 닫는 이후로 쿠팡 이츠 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지는 이제 한 석 달 정도 돼 가구요.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쿠팡 이츠 허와 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고민하고 계실텐데 일단 뭐 오토바이 타기가 부끄럽다. 지나가는 사람이 지인이 나를 알아볼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럼 평소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천대시하고 좀 부끄러운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이런 업계에 들어오시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뭐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뭐 쿠팡 이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요식 업계에서 20년 이상을 문 담으 사람입니다. 주방장도 했었고 배달도 했었고 또 오너로서 몇 년간 운영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배달하시는 분들 아 저것들 중고등학교 자퇴하고 저러고 다닐 거야. 그런 선입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대학 나왔습니다. 군대도 현역 다녀왔고요. 얼굴 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보면은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일부 극히 일부 온몸이 문신이에요. 특히 다리 팔 너네들께 한마디 할게 그거 좀 가리고 다니든지 아예 이쪽 어깨에 발을 들이지 마. 대부분의 선량한 그 배달원들이 너희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문신하면 멋있어? 뭐 개성이다 말하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너희들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문신을 그리고 돼. 몸이 도화지야? 차라리 그럴 거면 암흑세계로 가. 양식 절대 나오지 말고. 뭐 양아치니? 제가요. 오늘 식당을 차리고 저도 직원도 써보고 알바도 써보고 배달원 해봤지만 그런 친구 용모로부터 봐요. 저는 잘생기고 이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용모 문신 그리고 학력 학력은 뭐 대학 가시면 필요 없겠죠. 고졸. 고졸자들. 이렇게 보고 썼습니다. 너무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마시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실례 되는 말씀이지만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은 예전부터 배달 현지 계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 수익부터 공개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일단 성수기 때 중견기업 임원 연봉 부럽지 않게 버는 거 사실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하루 15시간 일하세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여기서 15시간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라이더의 삶. 가정이 있으신 분은 아빠의 삶. 남편으로서의 삶. 15시간이라면 라이더의 삶 밖에 남는 게 없겠죠. 그럼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쿠팡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헷갈려요.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멘탈. 특히 멘탈이 아주 강해야 돼요. 매우 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일하다 집에 갑니다. 그럼 돈 못 벌겠죠. 많이 못 법니다. 그러면 금액은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거는 개인 역량에 따른 거라. 그렇다고 해서 빨리 달려라. 안전하게 달려라. 이건 개인 자유입니다. 한 콜 한 배달을 지향하고 있죠. 쿠팡은. 그럼 내가 빨리 갖다 줘야 다음 콜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시간 일해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달콤한 꼬임수로 모집을 한다. 절대 시간 구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루에 4,5시간 일하는 사람과 1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쿠팡은 자동 배정이라 컴퓨터로 배정을 해줘요. 콜을. 그럼 어느 쪽에 데이터를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컴퓨터는 거짓말은 안 하죠. 죄송합니다. 중간에 알람이 울려서 잠깐 끊깁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쿠팡 까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쿠팡도 지금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애증의 관계라는 거 이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프로모션과 이벤트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프로모션 이라는 것은 우천시 할증, 악션 후 때 기본 단가를 올려서 멀리 안 가더라도 큰 금액의 수수료를 벌 수 있다는 그 일점. 또 어떤 미션을 던져 주고 이걸 달성하면 금액으로 보상 받는 거예요. 프로모션은. 이벤트는 요즘 많은 이벤트는 저거죠. 하루에 피크 타임 때 10건 이상 달성하면 이제 이벤트. 이건 금전으로 보상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콜 배정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말은 콜 몰아주기가 실제로 출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거리를 몰아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 몇 시간 일을 하고 또 얼마나 쉬었고 몇 시 출근했고 몇 시 퇴근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실하게 열심히 12시간씩 꾸준히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이벤트를 달성한 확률이 거의 100%죠. 잠시 나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돈 얼마 찍고 들어가서 또 소주 사갖고 하고 또 돈 떨어지면 나와서 또 돈 좀 벌고 들어가서 이거 하고 이런 분들은 절대 이벤트에 달성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 수 없다는 거 뭐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실제 있잖아요. 주변에 꼭 쿠팡 이치가 아니더라도 뭐 노가다. 소위 노가라든지 아 그리고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이유가 소위 돈 좀 있다는 동네 제 9까지 무슨 9까지 말씀드리면 또 한견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땡동 9땡땡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배들 가보시면 여기는 뭐 아파트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빌라도 아니에요. 리조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거용도의 공동주택인데 딱 한 게이트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면은 자기 주요 소지품 신분증이라든지 핸드폰 맡기고 키카드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딱 찍고 원하는 층수에 올라가서 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들어갈 때 자기 신상을 다 기록해야 되고요. 이게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뭐 실감은 안 가시겠지만 실제로 뭐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기분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는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저녁 피크 타임 시간에 서버가 대략 한 40분 정도 다운되는 바람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돈을 별로 못 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모는 아직 쿠팡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아마추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햄버거를 몇 개 들고 배달을 갔어요. 픽업을 받고 해당 주소로 갔더니 전화를 요청상에 도착시 전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사님 거기가 아니고요. 일로 오세요. 저리 오세요. 전화 통화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고객님 제가 보이십니까? 제 움직임 어떻게 하세요? 아 예 여기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갖다 드렸더니 길에서 전달해 드렸어요. 결국엔 같은 쿠팡 기사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서 여쭤봤어요. 이거 선생님이 드실 겁니까? 했더니 본인이 이제 배고파서 먹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같은 쿠팡 기사랑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지도상에 제 동선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움직임이. 그거를 시험해 보려고 시켰는지 진짜 배가 고파서 시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급한 자유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내 동선이 다 노출이 된다는 거. 고객이. 그럼 내가 여기 배달 가다가 어디 중간에 화장실이 급해서 들렸다 간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고객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영화 트루먼 쇼라고 있습니다.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2531 AA88 여기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쿠팡이츠 허화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을 사는 오늘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